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톡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코드번호 034230이 되어있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8월 2일 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를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카지노 업체입니다. 카지노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호텔, 레저, 관광 이렇게 섹터가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같은 해 60%에 대한 매출이 조금 적게 나왔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어쩔 수가 없었죠.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으로 카지노 업종이 피해 업종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였고 그리고 여행관련주 그리고 항공 모든 업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CS증권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조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거를 확인을 했는지는 몰라도 기관 쪽에서 조금 들어오는 것들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최근에 좋은 뉴스들은 없었어요. 좋은 뉴스들은 없었고 요즘이 또 이제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을 대비해서 파라다이스 시티 원더박스 여름 휴가로 딱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수영장 조식 호캉스를 즐기고 있다.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조금 수익을 수익 창출을 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파라다이스 굉장히 좋은 뉴스 좋은 그런 호텔이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다음 기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조금 여유로워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호재가 좀 나와야지 좀 주가가 오르겠는데 호재는 없고 이렇게 휴가 갈 생각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실적 실화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다. 실적이. 실적이 안 좋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팔고 떠나겠죠? 개인들이 팔고 떠나면 누가 주워 담겠습니까? 개인들이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물량들이 외인하고 기간 쪽으로 물량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저점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V자 반등 나올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라다이스가 좀 조정을 주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진자 줄어들면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호재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4단계가 2단계가 되고 3단계가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1단계가 되고 그렇게 좀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21선 조금 안착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하락을 했던 거기에서 중심선 18,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저희 무료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 상단 링크가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3종목 정도 드리고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장전 브리핑,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학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전 브리핑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적 모멘텀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일에 대해서 주요 일정 같은 것들도 남겨드릴 수가 있고 AP투자연구소 카톡 친구 혜택을 해놓으시면 강의 자료 그리고 주식시장 예측 분석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VIP 종목들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브라보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현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18%에 대한 수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 주식하시는데 대장주를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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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